경기도 파주시 김포시에 이어 고양시에도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. 이번 경보는 말라리아주의보 발령 이후 고양시에 첫 군집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. 군집 사례는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2명 이상 환자 발생 간격이 14일 이내, 거주지 거리가 1km 이내일 때 해당됩니다. 고양시는 군집 사례 추정 감염지역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모기 서식지 방제, 신속진단검사 제공 등 예방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.